안녕하세요. 지금 사기꾼이 저를 사칭하면서 메일을 보낸다 해서 커뮤니티 공지사항에도 올렸지만 제보가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까지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찍는 거니까 양해 바라 해주시고요 이런 메일이에요. 이런 메일인데 RSJ라고 한 이 메일 절대 받지 마십시오. 다음 내신데 이제 이분의 컨셉은 제보 DM을 보자면 이렇게 캡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이거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예요. 절대 이 링크에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카카오톡 하는 게 없고요 오로지 제 메일 유튜브러리.gmail.com 오로지 이 메일만 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지 마십시오 보시면 사커러의 채널톡입니다. 이벤트 당첨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추가 당첨자라고 하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절대 지금 추가 당첨자가 없고요. 앞으로도 추가 당첨자는 없을 생각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전화번호와 상품 받으실 주소 적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속이는 거고요 나중에 보면 카카오 메일이나 비밀번호 이런 거를 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말 대처를 잘 하신 경우인데 보시면 공지 올려드린 메일은 현재 사용이 불가해서 부계정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이런 사탕발림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저 메일 잘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이분은 저한테 DM을 보내고 저한테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대처하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도 속지 마시고 제 메일 같은 경우는 이런 로고가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속지 마시고 이거는 신고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청한 놈이 저한테도 사기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보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